저희들은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를 받고 지금 제주도에 갈치낚시를 하기 위해서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한 마리 낚았어요. 멀미가 좀 날라가는 것 같아? 그러진 않은 거야. 아직도 어지러워요. 깨끗한 게 한 마리 올라오는 것만. 한 마리 더 있다 그랬지? 갈치는 나무 돌아가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잘 걸리네. 입질이 온지도 모르고 올렸는데. 역시. 멀미가 너무 많이 나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심이 20m에서 줄을 한번 타봐야지. 오늘 저녁 조카 중에 제일 사이즈 괜찮습니다. 삼촌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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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은 없으세요? 기분이 좀 찝찝해서. 왜요? 네 나이대 아가씨들은 나한테 삼촌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러주면. 오빠라고 그러면 뭐가 좀 있나? 갈치 다섯 마리. 그럼 불러야지. 오빠. 갈치 한 마리 더. 그럼 앞으로 계속 오빠라고 불러야겠다. 오빠. 다섯 마리. 오케이. 콜. 다섯 마리. 오빠. 좋아. 오빠가 훨씬 더. 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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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니 얘가 왜 이래? 야야야야야. 가만있어봐.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냐? 비밀인데. 오빠라고 한 번 부를 때보다 다섯 마리씩 갈치 주기로 했어요. 갈치를 다섯 마리씩 주기로 했다고? 네. 오빠라고 한 번 불러봐. 없다. 없다. 하하하하. 큰오빠하고 달치도 다섯 마리 빼앗을 수 있었는데. 아. 그래도. 오늘은 진짜. 갈치나기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거의 다 찼습니다. 아마 아침까지 오면 쿨러가 넘치지 않을까. 이게 한꺼번에 나온 거다. 하하하. 뻥이야? 딱지야. 네. 멀미 끝났냐? 아직 진행 중이지만. 반반입니다. 아직도 계속 고기밥 주는거지? 네. 고기. 아주 제가. 막! 오늘 진짜 마주셨어요. 야. 여기 와서 그냥 네가 잡은 척 오고 사진이나 찍어. 민망하니까 좀 사진이라도 남겨볼까요? 그래. 자. 여기 앉아.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자. 딱지야 이걸 누가 낚었어? 제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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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기분이다. 오빠. 오빠? 제가 오늘부로 오빠입니다. 하하하하. 큰 오빠. 나도 오빠야. 오빠. 아 graffiti 아alah. 천일분님. 안녕하세요. 일하 pregnancy 노래가 누하네. 어갖 Glory. Develop need. 오늘도 맛있.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